차라리 초등학교부터 토익을 가르치면 훨씬 나라 입장에서 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한국 교육의 시작과 끝이죠. 왜 이런 걸? 싶은 게 가득하고 꼭 이런 건? 하는 건 안 가르쳐. 제가 요즘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한국의 모든 기업이 토익을 요구하잖아요. 아니 난 좀 어이없는 게 이 회사가 하필 싶은 게 토익을 요구해. 그러니까 여기도 싶은 게 토익을 요구해. 하등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토익을 요구해. 난 이 현상은 약간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때 입시할 때 홍대 입시 조건이 미술 안 봤어요. 홍대 입시가 미술을 안 보고 홍대를 가. 미술 검사 그러니까 미술 실력 체크가 없이 미술대학교에 간다고 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이게 진짜 교육 체제, 평가 체제가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어. 뭐 예외로 영문학과인데 영어를 안 보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영문학과라고 해도 영어 점수, 영어 능력 하나도 확인 없이 들어가서 뭐 잘 배워서 영어 실력을 배워서 나가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미대가 미술 안 보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 물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평등한 교육의 기회는 제공될 수 있겠죠. 공부는 잘하지만 난 미술을 배우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에겐 좋은 기회인데 조금 의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유학을 가는데 한국사 시험 만점자만 받아. 뭐 이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요즘 토익 공부하면서 생각이 든 건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공부 하등 쓸 데 없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초등학교부터 토익을 가르치면 훨씬 나라 입장에서 효율적인 거 아니야? 어차피 모든 기업이 모든 회사가 토익만 요구하고 모든 대학교 졸업 조건 중 하나가 토익인데 한국 문학과? 그런 것도 졸업 요건이 토익 점수야. 근데 나라가 이렇게 토익을 밀 거면, 푸시할 거면 차라리 초등학교부터 토익을 가르쳐서 전 국민 토익 무장화를 시켜. 그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한국 교육의 시작과 끝이죠. 왜 이런 걸? 싶은 게 가득하고 꼭 이런 건? 하는 건 안 가르쳐. 한국 교육은 진작에 박살이 났어요. 진작에 개박살 났고 어느 후진국보다도 못한 교육 체제가 돼 있어. 왜냐하면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고치어봐야 듣볼 것도 없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토익 공부하면서 의아했던 건 어쩌면 뭐 좀 어떤 기업을 들어가려고 해도 토익 점수를 볼 거면 이게 그렇게 만연화 돼 있다면 그냥 토익 자체를 그 국가 공인으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영어 배워도 외국인이랑 대화 한마디 못하는 교육이라면 그냥 토익을 가르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 안 그런지 답답하고 그래서 아무튼 토익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5등급 지방대생이라 지금 공부하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일단 집중도 못하고 영어 모르는 건 당연한 짓하고 5분 이상 집중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토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드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토익을 요구한다고 쳐요. 근데 또 그런 조건이 아무래도 영어를 좀 더 배운 사람이 토익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국수사과형 배워봐야 대학 회사 입사는 토익으로만 할 거면 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그러면 초, 중, 고 내내 외국에서 교육받고 사는 게 훨씬 이득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애는 외국에서 교육받게 하는 게 비교도 안 될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려면 부모님 입장에선 돈도 많이 들고 자기의 자신의 10대 자녀가 자기 엄마, 아빠 없이 외국에서 혼자 살게 하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겠지만, 괴롭겠지만 진짜로 애가 잘 되길 원한다면 애는 무조건 외국에 보내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 당연해. 이건 팩트야. 근데 아무도 안 그러죠. 1%의 부모 아니면 아무도 안 그러죠. 여러모로 힘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애는 외국에서 키워. 그리고 한국 와서 취업시켜. 아이, 그거 더 비율적이구나. 어, 그렇네. 어차피 한국 기업들이 토익을 원해. 영어를 원한다면 그냥 내가 태어날 애와 같이 외국에서 살아. 그리고 외국에서 취업해. 이게 훨씬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거였네. 답은 이거였어. 답은 이거였어.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것들 들어와서 자습 한마디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EBS 특강만 틀 학교 다닐 바에 외국에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장소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게 애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평범한 애로 키워봐야 나 같은 애 돼요.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영어는 배운 적도 없고 사회에 불마만 갖고 있는 애가 되니까 차라리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우리나라라고 퉁 쳐봅시다. 우리나라가 토익을 이렇게 중요하게는 사회가 됐다면 그리고 자영업을 할 게 아니라면 애는 무조건 한국 밖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좀 문화적인 거에선 차이가 좀 애를 괴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게 비교하자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권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애가 취업도 하기 쉽고 공기업 이런 것도 잘 가겠지 외국에서 교육받고 영어를 전문가처럼 말한다면 그 생각이 드니까 좀 우울하더라고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내 학창시절은 진짜 완벽하게 낭비됐구나. 전혀 인간으로서 그 실용적인 학습 실용적인 계기가 아니라 그냥 낭비된 인생 낭비된 인간으로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중학교는 기억도 안 나니까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든 선생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EBS 특강을 틀었어. 한마디도 없이 책도 없이 들어와. 노트북 하나 가져와서 EBS 특강 들어. 그래서 난 그냥 그때는 갤럭시 탭이 있었거든요. 갤럭시 탭으로 인강 듣는 척 하면서 애니 보고 있었어. 이어폰 꽂고 숙 교실에서. 이런 학교에서 살아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영어랑... 영어는 말해본 적도 없어. 애초에 외국인 교사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교육은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가서 해외에서 하는 게 애를 진짜 좀 멋지고 잘 배운 애로 키우고 싶어 하면 애는 밖에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한국 바깥에서. 그 생각이 토익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좀 비극적이게도 말이죠. 안타깝네요. 여러모로. 나도 한국인으로서 한국 좋아하고 계속 여기서 살고 싶은데. 결국 찾는 거는 외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니 참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토익 공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며 지금 젊은 분들 거의 다 토익 공부 공무원 공부만 한다며. 그럴 거면 초, 중, 고등학교 공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아예 초등학교부터 공무원 공부 토익 공부만 가르치던지.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엔. 토익 학원 토익 공부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 내 친구들도. 근데 어차피 지방대 나왔는데 지방대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해요. 니네 이 대학에서 시험 잘 봐도 취업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냥 아싸리 학교 관두고 토익 공부, 공무원 공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더 옳은 일 같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젊은이들 다 의미 없는 국수사과형 배우고 결국 대학교에선 그 국수사과형 쓰지도 않고 취업할 땐 그런 거 보지도 않는데 그냥 토익 공부만 시키는 게 베스트일까요? 쉽기도 하네요. 쉽기도 하네요.